저희는 이상하게 위기보다는 조금씩 올라가게 했어요. 어쩌다가 둘이서 한국에 있는 인디 밴드, 해피메탈 밴드를 다 찍어보자부터 시작해서 서태지 회장님까지 그게 1차 목표였었는데 갑자기 한국에 K-POP 아이돌봄이 나면서 큐브에 홍긍성 회장님을 만났죠. 또 밀림의 이중혁 사장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도 만나고 자니브로스는 웃기는 여섯들, 웃기는 형제들이라는 뜻이고요. B급 감성, 기본 모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지로가 주류를 이룬다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 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니브로스의 감독 홍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니브로스의 촬영감독 김준 홍입니다. 저희 자니브로스 한 20년 내에 가진 좀 더 크진 않지만 저희의 보금자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켜보고 있다라고 써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저희 방이에요. 모든 걸 감시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는 완전히 카페가 있었는데 지금 직원들은 회의실이라 자체 컨텐츠들을 촬영하는 촬영 장소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인도 받고 엑소, 서페지, 빅스, 선여시대, 공방신기 등 저희가 작업했던 회구 작업물들의 폰티를 표현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촬영팀의 공방입니다. 뮤직비디오 촬영을 주로 하는 팀이긴 하지만 리얼리티 프로그램들, 디지털 콘텐츠 채럼들 리얼리티와 리얼리티 미디어가 바뀔 때마다 저희는 나이가 좀 있지만 대응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지금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는 게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미디어 숙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빠른 대응, 거기에 걸맞는 콘텐츠 제작. 가장 그래야 될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계단에 있는 문구도 되게 특이해요. 맞는 말인가? 예, 제가 이렇게 막 문구를 써서 당신에게 여기 들어오는 문구를 자꾸 걸어두니 나중에는 뭐 여러 마리의 큰 화려한... 너의 첫발이 창대일 것이다. 예,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행운이 있기를... 이제 연출부라고 기획팀이 오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니의 축제사상에서의 우리 감독님 제인이요. 네, 이거랑. 이거랑. 에이, 헬로우. 다음번이, 다다오, 다다오. 회의실인지, 취조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회의해봐. 네, 뭐 이런... 편집실들. 네. 편집도가 높은 수많은 다녀간 아티스트의 사인들이 있고 대신식으로 시작해가지고 공방신기, 소녀시대, 우리소녀, 펜타곤 등등 많은 아티스트의 사인들이에요. 시사하고 싸이람을 하고 네, 감사합니다. 뭐하고 계세요? 일이요. 일이요. 빨리 주시죠. 여기에서 변집을 하고, 여기에서 시사를 하고 예전에는 둘이서 촬영을 하고 편집하다가 촬영을 하고, 편집하다가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한 10년을 넘게 했죠. 차측 난리 좀 많아진다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는 CG, CG라고 생각해요. 저희 이제 강력 맛깡 CG팀인데 보통 어떤 CG 작업 많이 하세요? 눈에 뭐 컬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손동작에 파티클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만 넣어도 아티스트가 더 돋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실장님과 돋보이기 위해서 감독님께서 직접 조명을 해주세요. 시사하고 보여요. K-POP 아이돌 비디오는 진짜 말 그대로 애들이 돋보여야 돼요. 이 뮤직비디오가 되게 중요한 게 애들을 돋보이기 위해서는 저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약간 3일째죠. 노래도 멋있어야 되고 춤도 멋있어야 되고 거기에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 이런 게 완전 집약된 동합선물 세트라서 그런 것들을 좀 유심하게 보면 재밌을 수도 있어요. 메타포 신고 그런 것들도 재밌어요. 가끔 가다 보면 꿈보다 해보기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포장을 하기도 하고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랬던 것처럼 네. BIC라고 포장. 저희만한 때깔내는 작업하는 원반이라고 하고 기회가 네. 원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저희 캡틴 자리 풀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취미가 취미를 좋아해서 취미도 같으세요? 네. 술을 안 먹으니까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실을 벗어나면은 불안한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저희 아지트라서 놀아도 여기서 놀고 아 네. 전 취미가 헤비메탈이라서 공경도 하세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늙어서는 못 하겠죠. 여기 이제 김용 씨 80년대 영화를 좋아해서 취미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그래서 피규어 줄을 다 모아놓은 거 아겠고 오늘 보고서 펠트에서 너무 많이 모아봤어요. 고마워하게 비싸고 자동으로 잠기는 해외 갈 때마다 주로 이제 이런 것들 어떤 연색에 있는 팩트와 피처 뭐 자네브로스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제일 듣기 좋았던 말은 뮤비명가 자네브로스 자네브로스를 처음 만들 때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프로덕션 환경이라는 게 워낙 열악하고 일하는 환경 자체도 환불하기 때문에 흥봉장이 되고 싶었고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만 해도 수명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트렌디한 영상을 만드는 회사들은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이걸 20년 동안 끌고 왔다는 거 아직도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를 아직도 인정을 해주거나 이렇게 봐주고 있다는 게 참 기쁘죠. 솔직히 이게 우리 회사에서 낯설서 인정을 받긴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회사 같은 회사가 하나 정도 있어야 후배들도 앞으로 저희 같은 회사를 보고 꿈을 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네브로스에게 뮤직비디오란 뮤직비디오다. 뮤직비디오는 자네브로스다. 내 자신이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었잖아, 알렉사로. 알렉사로. 발전을 한 거죠. 바뀐 건 아닙니다. 지금 뮤직비디오 갈 거잖아. 지금 끊어서 음악 방송 가야 하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계속 이걸 유지하면서 알렉사같이 이런 뉴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계속 콘텐츠 영역을 넓혀서 미디어 최고의 회사가 되는 게 색상인처럼 쫄료 fica 끝 well. 보낼게요.